전교육과정 해외이수 12년 특례 9월 학기 모집대학들 그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9월 학기 모집대학 전체 8개 대학 중에서 연세대학교 할 차례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원서 및 서류 접수를 4월 달에 하고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6월에 했으며 등록을 7월 달에 즉 4월 원서 서류 접수 6월 합격자 발표 7월 등록 그리고 한국어 인증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 이후에 한국어 인증 시험이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9월 학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연세대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9월 학기 기준입니다. 2020년 21년도 그 이후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겁니다마는 전체적인 기간에 있어서는 대동 소유할 것으로 보이니까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일정별로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원서 접수 시기는 4월 11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25일까지 마감을 합니다. 3월 학기를 모집하는 7월 달에 원서 접수하는 건 굉장히 짧지만 지금은 9월 학기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 기간이 상당히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4월 11일서부터 25일까지이기 때문에 대략 2주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고려대는 4주 이상 5주 가까이 시간이 있었고요. 성융환 대학교도 어느 정도 연세대와 비슷한 원서 접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2주 이상의 원서 접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는 바로 토플과 AP 성적 리포팅 토플이랑 SAT AP 성적을 연세대 코드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먼저 리포팅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역시 그 기간 마감이 4월 11일입니다. 즉 원서 접수가 시작하는 그날까지 이미 벌써 온라인으로 SAT 토플 그리고 AP와 같은 성적들을 리포팅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서류 접수는 원서 접수와 동일한 시기 4월 1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정도 더 여유 있게 해서 4월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감합니다. 연세대 대학교는 이와 같이 원서 접수 서류 접수 부분 것을 준비하는 그 기간들에 있어서 서류 접수는 서울대 서류 접수가 끝나는 그 이후서부터 바로 준비해가지고서 4월 달에 서류를 접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2주 정도 길다고 해서 그때 모든 걸 다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적 리포팅도 몇 달 전에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SAT 성적, 토플 성적, AP 성적이 미리 나와 있는 학생들이 온라인 리포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원서 접수가 4월 말에 마감이 되는데 막상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하는 것은 입력을 잘 하면 되는 건데 종합 기록표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몇 년, 몇 월까지 구체적으로 자기의 학제 기준으로 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에 따라가지고서 입력할 때마다 기간이 딱딱 자동으로 계산되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4월 25일, 26일 마감을 하는데 실제 당일 마감 기간까지 원서 접수를 했는데 서류가 펑크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서류가 미비됐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서류 착오가 생깁니다. 물론 고려대학교도 약간의 융통성은 있어요. 연세대학교는 작년에 접수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몇몇 학생들 중에서 사실은 서류 오류가 생겼어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일주일, 2주일 후에까지 그 미비한 원서 접수 우편으로 넣어주면 정상 접수 해주겠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국제 입학자에서 대응을 해줘서 접수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만큼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죠. 가능하면 그래도 데드라인 맞춰서 접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6월 21일 날 있고요. 등록은 7월 중에 돼야 되고 그리고 한국어 인증시험 있죠. 미리 갖춘 학생들은 관계 없겠지만 안 갖춘 학생들은 준비를 쭉 해서 8월 중에 한국어 인증시험이 있는 만큼 이때 잘 응시해서 원하는 등급을 성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세대학교 9월 학기 전형 12년 특례 입시 일정에 대해서 2019년을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